절대 6천도 못 찍은 애가 이 10초에 달성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. 네? 절대 말이 안 돼요. 시조님 슈퍼채팅 2,000원 아이고! 우리 시조님! 아이고 저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2,000원 진짜 감사합니다. 아이고 제가 이긴 기념으로 제가 무조건 이번 판 1등하도록 할게요. 네? 시조님의 운명을 담아 제가 또 1등하도록 할게요 제가. 예? 아시겠어요? 아유 감사합니다. 시조님 슈퍼채팅 5,000원 감사합니다. 시조님! 시조님! 시조님 감사합니다! 진짜로! 제가 이거 지금 뭐냐? 이거 지금 게임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뭐. 자 진짜 감사합니다. 와 되게 감사합니다. 진짜로. 진짜로. 와! 잉크! 잉크! 아 잉크는 실패? 네? 와... 자 아 제가 채팅을 좀 안 읽었는데요. 네. 아 많이 읽을게요. 5,000원 우리 망가이빈이 오셨고. 이거 어떻게 저런? 자 나 아직 모르죠? 네? 모르죠? 네? 왜 지금 뭐죠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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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조님 슈퍼채팅 1,000원 감사합니다. 아! 이기셨네요 리액션 좀요. 아! 시조님! 시조님! 마가! 진짜로 감사합니다아! 와! 와! 시조님 17000원 다 넣어서! 와! 시조님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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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조님! 시조님 진짜 감사합니다. 와! 이거는 리액션을! 자, 에? 리액션 에? 자, 삼크덱 리액션이라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가 에? 삼크덱 리액션 보여드릴게요 아 난력! 야 그랜드 필요없어 아아아아 필요없어 필요없어 아 필요없어 아 필요없어 아 시선지에 감사합니다 아 귀 터져요? 아 아 아 아 자 자 자 아 제가 이거 이기는거 보여드릴게요 자 시선님 시선님 자 제가 이거 이기는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제가 이거 제가 이거 제가 이거 이기는거 보여드릴게요 자 힌트 열 nunca 이게게 리액션 자 갑니다 상담 고 센데 골목 골목 같거든요 나무 저 나뭇마뇨에다가 골렘인데 아 아 아 독재인데 이거 제가 이기는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이 아 아 그렇죠 자 아 제가 이거 이기는거 보여드릴게요 네 이길거에요 자 아론이.. 아론님도 잘봐요 시즈님 잘봐 나 이거는 진짜 내가 말원 받은 그거 때문에 살았는데 이건 내가 무조건 이겨야 돼 이거는 지면 안돼 이거는 지면은 진짜 이건 지는 순간부터 그냥 그 뭐냐 그 그 뭐냐 그 그 아 네네네 이 세뽀에 그 그 그 그게 없어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자 골렘 나왔죠 상대 근데 이거 일단 부담을 킹탈이 열렸어가지고 차라리 배드 무덤임을 이해하는데 네 뿔렁뿔렁 포리아 예 아 킹탈 열려있죠 어차피 어차피 킹탈이 열려있지 어어 됐다 대박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치치치치치치 실선님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실선님 실선님 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애매한데 아 잘한다 수비 지린다 와 이겼다 이거 이겼다고 이겼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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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겼다구 내가 이겼어 봤어 시선님 봤어 내가 이겼다구 봤어 봤어요 와 시선님 봤어요 봤어 내가 이겼다고 레전드 내가 레전드 선수 이겼다고 레전드 선수 내가 아 우리 17000원 주셨는데 이 정도야 내가 못하겠습니까 제가 뭐냐 성대 꺼내가지고 뭐 드릴수도 있어요 제가 왔어요 토네까지 토네까지 써요 제가 시선님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와 하하하하 시선님 2000원 감사합니다 와 시선님 19000원 와 시선님 이거는 내가 박제해드릴께 이거는 여기다가 여기다가 박제해드릴게요 오늘이 몇일이야 2022년 5월 5월 몇일이지 잠깐만요 5월 몇일이냐 잠깐만요 7일 월 7일 어 우리 닉네임 우리 시저님께서 어 우리 아니 여기 왜이래 우리 시저님께서 어 19000원 자 제가 박제해드렸습니다 게시까지 봤어요 시저님 봤어 시저님 봤어 제가 아 진짜 감사합니다 시저님 아 자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신개념 리액션이라는 겁니다 일명 상크 아 킴탈기 리액션 예 게임 던지기 리액션도 있어요 10만원짜리 돼 아 기억 기계돼 자 아무튼 네 어 어 어 어 어 으아아아아아아아 시저 시저님 2000원 야 폰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알림이 안떠 알림이 안떠 폰이 하도 많이 와서 와 시저님 자 지금 시저님 아 왔다 왔다 나왔다 봤어요 시저님 봤어 시저님 봤어 봤어 자 기다려 기다려 내가 아 아 우리 시저님 시저님 우리 시저님 야 시저 아 아 아 아 아 아 기다려 시저님 네 시저님 기다려 기다려 이거 이거 19,000원 아니잖아 21,000원 우리 시저님 아 우리 시저님 21,000원 아 우리 세버컵 월드파이널에 네 로브라면 25,000원이요? 로블록스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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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갑자기 갑자기 클로를 하다가 로블를 하라고요? 어 어 오케이 체크 자 그러면은 자 이거 6,000원 아 2대 뭐 아이고 시저님 선원은 또 아 아직 로블를 하지도 않았는데 아 아 시저님 22,000원 22,000원 아 시저님 22,000원 와 와 우리 시저님 22,000원 와 시저님 22,000원 와 감사합니다 0.2 0016이네요 여기서 조금만 더 빠르게 하니까 그럼 0.4 시저님 슈퍼채팅 5,000원 감사합니다 어 시저님 아 약점 5,000원 아 하하 로블룩스 보상 5,000원 시저님 진짜 감사합니다 아 시저님 잠시만요 아 시저님 시저님으로 얼마야 27,000원 와 시저님 27,000원 와 로벅 있어서 키트선물 해드리려고 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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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어 이미 이미 충분하신데 아 충분히 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우리 시저님 아 키트까지 주실려고 아 시저님 슈퍼채팅 10,000원 감사합니다 어 이거만 할게요 어 시 아 너무 너무 아 잠깐만 아 아 아 시저님 시저님 뭐야 시저 아 ㅇㅇ 았어 야 어 야 이거 와아!!! 와!!! 와! 와.. 시저님 벌어 저는 이렇게 부활할 수 있다고요 저는 파란 스파켓 볼이 안되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제 체력을 더 물어볼지 아 미니꺼 보여줘 미니 시오 시오 피티아 오오 시저님 슈퍼챗팅 100000원 감사합니다 어 시저님 또 시저님 다 또 우와 와! 아니 실장님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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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실장님! 이차라 진짜 감사비야 실장님! 근데 이거 뭐죠? 우와! 우와이구와이구! 우와! 우와이구와이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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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실장님 샀던 것처럼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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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만원 딱 채워주셨어! 실장님! 아! 실장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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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만원! 와아아아아아아아 시저님! 와! 오케이! 시작합시다! 시저님 슈퍼채팅 2차감사합니다! 아! 아아아아아아아아! 우리 시저님! 아! 우리 시저님! 아이고이구! 너무 무리하시는거 아닙니까? 이거 시저님! 와! 아 여기 안타줘! 여기 안타줘! 여기 안타줘! 됐다! 가자! 가자! 아아아아아아! 아이고! 우리 시저님! 아! 4만 2천원! 와! 우리 시저님! 4만 2천원! 와! 미쳤어! 우리 시저님! 자! 백 repay! encontraald zombie blasting! 아아아! 네 받아!